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추레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추레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요하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요하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결직 가서 우리 하나님 요하께 제사를 드리로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요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의 만화적근을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로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그럽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매일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원다 메시제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매주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말입니다. 그쵸? 사람은 절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이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언약을,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그의 말씀은 완벽하고 완성된 말씀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 절대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을 잡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미션이 보입니다. 각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십니다. 각자가 이면 계약을 가지고 계시죠. 그 이면 계약이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면 계약을 통해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행동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런데 행위로는 행동으로는 행위로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게 헌신이고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게 행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헌신할 때도 교회나 그리고 교인들한테 행위고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면 계약을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어야 우리가 부담 없이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미션이 보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언약 요정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언약 요정 속에 있다라는 것은 여정이라는 말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쵸? 여정 그냥 여정이 아니잖아요. 관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나에게 언약의 요정 속에 있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그 길에 서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내가 벌써 언약 요정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당연히 모르고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끔은 우리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언약을 붙잡고 진짜 도전한다면 그냥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정 속에 언약을 잡고 계속 간다면 어느 날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뭔지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2, 3, 7, 5천 종족 보그마. 맞습니다. 그런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언어를 아냐 문화를 아냐. 내가 평생 한국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2, 3, 7, 5천 종족 보그마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겠지. 후대가 자라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후대들이 세계보그마를 결국은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바탕이 그렇죠? 플랫폼이 되어줘야 됩니다. 어떤 플랫폼이요? 우리가 기도, 말씀, 언약,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그들이 정말 이미 완성된 발판 위로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 붙잡힌 삶을 살고 그리고 2, 3, 7, 5천 종족 보그마에 지금부터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이 교회, 예원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절대 목표를 향하여 정말 도전한다면 그냥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다. 사도파울처럼 그렇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이 절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곳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됩니다.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증거를 붙잡고 살아있는 증인으로 인생 포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인생 포럼이라고 계속 강단을 통해서 듣게도 되고 훈련을 통해서도 들어요. 그런데 과연 말씀 포럼이 이해가 가. 기도 포럼?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인생 포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현장 포럼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나의 삶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인생 포럼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 물러가라.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사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서밋이 될 겁니까? 어떻게? 가진 거? 가지고?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진 거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그렇죠? 마태복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사단이. 그렇죠? 그런데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때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1절을 보면요. 거기에 말씀을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 가서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희생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바로가 누굽니까? 불신자잖아요.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 사단의 노예. 당연히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스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에리하요. 그리고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붙잡은 사람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회복하는 말씀이고 치유하는 말씀이고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고 양심이 찔리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대 보내달라. 그거는 해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모세에게 가서 전해라. 말을 해라. 어떻게?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런데 해방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네. 그런데 바로는 당연히 보내주지 않죠. 내 백성은 보내라. 해방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절기,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거는 신앙생활, 예배, 회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백성이 이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까봐 두렵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정말 실천하지 않으면 항상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 어떤 고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거 안 하면 저주를 받을까봐.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희생제사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라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나에게 주신,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됩니다.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다른 말을 했으면 아마 바로한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왕이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네,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그렇죠? 피 흘려 나를 씻어주신 그리스도 제사장 맞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어린애도 다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압니다. 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지식이냐 아니면 나의 언약이 되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가지고 있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노린다면 어떤 재앙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사단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당해요? 아닙니다. 사단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단이 육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우리를 공격을 계속합니다. 2절 말씀 보면, 4절 말씀, 8절 말씀 계속 쭉 보시면 이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게 증거가 돼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로가 안 보내죠. 그렇죠? 아니, 니네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합니다. 난 하나님을, 니네 하나님을 몰라.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한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웃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선포할 때 안 받아요. 니나 잘 믿어라. 여기도 바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가서 일이나 해라. 니네 일을 해라.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니네 일을 해라. 왜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하냐. 게을러 빠졌네. 이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현장에 갈 때 야, 니나 잘 믿어. 나는 내 일을 잘하고 있어. 라고 불신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신자는 머리로 아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실제적으로 가슴으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머리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슴으로. 사역도 가슴으로. 전도도 가슴으로. 포럼도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해야 우리가 통합니다. 가슴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끼리도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이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슴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누리고 그리고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믿는 신자가 아니라 다른 말로 정교생활을 하는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진짜 참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렵기도 합니다. 4조 5조 말씀 보면요. 그렇죠? 심을 주지 않는다. 심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 너 여기나 해라. 가서 니네 일을 해라. 그리고 6절에서 8조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집을 주지 말라. 그리고 수요대 만들 때 하라. 그냥 그대로 하게 만들라. 그리고 이럴수록 이럴수록 사단이 발악한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를 더 많이 주어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진짜 사단의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가끔은 누군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일이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이는 것을 보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 사단이 발악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하나님은 항상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사단이 또 말씀을 차단합니다. 구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아까 히브리스 4장 12절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못 듣도록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방해를 했으면 우리가 안 속죠. 그렇죠? 보이니까 사단이 그런데 사단이 안 보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속이고 환경을 통해서 속이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뭐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실패의 인생이 되니까 말씀만 빠지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말씀만 빠지면 무엇으로 우리가 삽니까?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사단이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더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함으로 게을러 빠졌으니까 더 많이 시켜라 라고 바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팍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앞뒤가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다락방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 시간이 지나가고 다락방 너 쳤네 오늘 가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무조건 그게 먼저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나중에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세 가지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타트만 이잖아요. 3인 1조 2, 3, 7 치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4천만 대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운동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 세 가지 운동을 어떻게 할지 각자가 개인 시간표에 맞게 수준에 맞게 믿음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못 잡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바라우가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거예요. 말씀 차단하는 사단입니다. 그럼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 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누구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알고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야 될지를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부터 주요일까지 정말 초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집중밖에 없습니다. 말씀 기도 집중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봤자 예수 크리스도는 사단 결박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고 말씀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예배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면 사단이 꺾일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는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영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말씀 실천 그래서 우리가 금요 체례 때 목소리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항상 개혁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데에서 2장 20절 정말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내가 죽었는데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영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